아 아 아 아 2023년 개미연의 대박나는 띠 뭐 몇 가지는 해야 돼요? 글쎄요. 많이 유튜브들 찍으셔서 대략적으로 추린다면 대박나는 띠 가만히 있어도 숨만 있어도 대박나는 띠 네 가지 정도의 띠가 딱 잡히거든요. 첫 번째 대박 중에 조금 더 대박 초대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돼지띠. 돼지띠들이 올해 상당히 좋아요. 나이의 숫자에 나이가 걸려드는 돼지띠들이 어느 한 살이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어요. 자 29살 돼지띠들이 올해 연애운, 결혼 뭐 결혼했으면 자손 뭐 행사 이런게 좀 많이 즐거운 일이 좀 많이 생길 거고 또 41살 되시는 개회생 돼지띠들은 내 직업에서 이제 어떤 승진, 부서 이동 내가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 명예 이런게 좀 많이 따를 거다 그래요. 자 그리고 돼지띠 중에 53살 되시는 신회생 돼지띠분들이 문서가 바뀌어요. 여태까지 있었던 이사를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런 문서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서가 뒤바뀌어서 들어온다. 지금 그래. 그러니까 헌문서가 새 문서 내에서 금전 또 재물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니까 들어오는 문서 잡아도 괜찮아요. 그게 뭐 이중 문서가 되고 뭐 탈이 나고 그런 문서들은 없어요. 괜찮아요. 그러니까 잡아도 괜찮고. 65살. 기회생 돼지띠분들이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될 날 나이도 되고 이제 뭐 자손들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런 나이들이 되신데 이분들도 조금 안 좋았던 거 몸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좀 회복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한 금전도 재물도 생각 이외로 어? 이겨보라 해갖고 조금 더 늙혀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. 지금 그래. 그래서 돼지띠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그런 운들이 있어요. 그 운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잘 잡고 가면 괜찮다. 지금 그래요. 그렇게 보여요.